자 요번에 진행해볼 게임은 약간 공포요소가 들어있는 방탈출 정확히는 관탈출 게임이라 합니다 관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탈출하는 그런 약간 퍼즐 뭐 방탈출 뭐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아쉽게도 한글 패치가 없기 때문에 번역기 패치를 썼습니다 그래서 깨지는데 인게임 들어가면 번역이 될거에요 대신에 번역이 조금 늦게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아쉬워서 가끔 짧은 문장 나오면 번역이 안될 수도 있는데 시작하다 네 방탈출 오랜만에 또 탈출이 땡겨서 어? 오케이 휘잇 이치오케이 그게? 온라인 아 핸드폰 아 뭘찬나 했네 아이고 뭔가 자물쇠 어 시작한거구나 어 나 컷신인줄 알았어 시작을 했네요 이미 자 일단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24% 배터리가 저렇게 남아있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다른걸까 이거? 어 뭐야 아 껐다 켤 수 있네 어 단다 헐 어 광원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 라이터 아 핸드폰이 1 라이터와 2 그리고 켰다 껐다 할 수 있고 아 두개를 나눠서 계속 안전하게 써야겠네 네 너무 오랫동안 어둠속에 있고 싶지 않아요 예 라이터도 얻었구요 요렇게 2번 쯧 아니야 꺼 꺼 꺼 일단 핸드폰으로 보자 자 자물쇠 어 키가 필요하다 채울 수 있고 어우 거미 거미는 못쓰나요? 아 못쓰구요 이거 뭐야 이걸 이게 뭐 버튼인가 이은매 같은거를 이제 부수는 그런게 필요할거 같은데요 망치 장돌이 막 그런거 뭐야 1? 그냥 힌트 같애요 1 열쇠 벨트를 푸.. 푼다 어 이거는 여기밖에 못 비추나봐 그니까 어 아 안돼 안돼 일단 핸드폰을 끄구요 아아야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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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 꺼 꺼 끄고 라이터를 켜 쯧 어 아니 어 여기가 좀 더 보인다 어 근데 크게 다르진 않은데 어 뭔가 상자 아 근데 다이얼식이에요 이런 숫자를 세개 모아야겠다 세개 음 라이터로만 볼 수 있는 무언가 없나요? 어 이게 뭐야 아 이것도 뭔가 숫자 필요한거 같은데 근데 이걸로 확대가 안되는데 이게 라이터로는 빛이 밝지 않아서 그런가 뭐 뭔가 필요한거 같애요 지금 안돼 이건 버릇 4개 그리고 어 어 어 You will die here 어 너 여기서 죽을거다 근데 뭔가 네 자릿수 암호 같애요 4152 같거든요 4152 근데 이게 지금 안돼 뭔가 더 필요한거 같애요 여기다 끼울 뭐 버튼이 필요하다든가 뭐 그런거 같고 안돼 안돼 좀 더 뭐 없나 어 저기 저기 열쇠 있는데 어떻게 손이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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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 아 클리어 여기서 어따 쓰는겨 인벤토리 같은거 있나 아이 탭 안돼 안돼 그냥 딱 맞는데 쓰면 써지는 그런 스타일인거 같애요 어 여기꺼다 오케이 아 뭐야 이게 이음내 같은게 아니었구나 무슨 버튼 얻었어요 아 여기다 쓰는건가본데 난 이걸 할 수 있다 아 아 4개 찾아야돼 4개 아하이 4개를 찾아야돼요 오케이 포기해 다음 아 16퍼 방금 근데 다른거 하나를 뭘 얻은거죠? 그걸 모르겠네요 제가 다른것도 하나를 얻었는데 뭔지 모르겠고 이거는 1밖에 모르니까 안되고 스읍 어 숫자가 어디 더 보이는데가 분명 있을건데 스읍 어딜까? 어 여기 1있다 1 요요요요요요요 1 근데 그럼 1 1이야? 1 1? 다 괜찮아요 잠깐 꺼보고 라이터 쯧 라이터가 좀 더 잘 보일때도 가끔 있더라구요 팔은 못 움직이는거 같아요 에헤이 그거 아니야 아 힐리를 한 다음에 그냥 나머지 하나는 때려 맞추자 어 뭐 그래도 되긴 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럽시다 잠깐 라이터 끄고 나는 나갈 것이다 어? 아 둘 다 끈 상태로 오래 있으면 안좋은가봐요 불안 게이지가 있고 빠르게 증가하여 공항상태에 빠진다 아 그리고 산소도 아이고 라이터 많이 키면 안되나? 불을 계속 켜놓는 것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고 불안감을 줄여주는데 광원이 영원히 켜져있을 순 없다는거다 음 산소 문제는 뭐 깎이거나 그러진 않나본데? 자 근데 문제는 1 1이 각각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물론 뭐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일단 요렇게 뒤 두개 안되죠? 그럼 이제 아이고 여기 두 번째 어? 1 0 1인가 봐 뭐야 근데 안열리는데? 뭐 뭐에요? 왜 안열려요? 이거 뭐 여기 딱 붙어있어야지 뭐 일자 드라이버 막 그런거 있어야 되는건가? 안열려 미친 더 필요한가? 뭐 버그 아니겠지 아 잠깐만 핸드폰 혹시 할 수 있나? 애초에 잠깐만 핸드폰이 터지면 되잖아 어 메일을 볼 수 있네요 아 네트워크 연결 없음 뭐 당연히 거긴 한데 좀 조사를 할 수 있나 본데? 어? 이렇게 이렇게 안되나? 뭐야? 이거? 어? 그 버튼 하나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아 네 여기 누르다가 여기 뒤에 있는 무슨 판대기 같은게 열렸나 보다 어 얻어 걸린 것 같은데 어어 맘 맘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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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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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 어 어 어 아 이게 아까 관에서 본 1 그 다음에 펫병에 있던 1 그리고 쓰레기봉지에 0이 있었네 어허 어 근데 이걸 안보고 그냥 풀었네 근데? 그래요 에에 제가 목 뒤로 이쪽 손 목 뒤로 돌려서 이렇게 는거 이거 이거 뭐에요? 이거? 이거 뭐죠? 어 어 그래요 에에에에에 뭐 같이 넣어놨을 수도 있죠 에 그죠 이거를 혹시 봐야만 이게 되는건가? 1번 내려봐 어 어 그런가? 아니면 라이터로만 보여서 그런건가? 어 버튼 하나 더 얻었다 그리고 무슨 칫솔 얻었거든요 아이 자꾸 얻고 봐야되는데 아니 보고 얻어야되는데 뭘 얻었는지를 모르겠네 뭔가 얻었어요 지금 아 이거 열쇠였나보다 칫 어 이러면은 지금 저 버튼 4개 다 얻은거 같고 여기 역시나 뭐가 있었는데 못봤어요 어쨌든 이러면은 버튼을 다 얻었고 아 손을 하나 들어야 되니까 맞네 아 오른손을 들고 왼손으로 아 맞네 맞네 그게 맞네 자 그래서 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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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152 어 4152 4 1 5 2 아니야? 설마 0부터? 아닌데 5가 있어야되는데 어 반대로 해볼까? 2 5 1 4 4 4 4 뭐야 나와 나와진건가? 이것도 된건가? 오른손으로 이제 바꾸면 될거 같거든요 된거 같아요 뭐지? 이것도 뭔가를 본 다음에 해야되나? 왜 자꾸 한번에 안되지? 다 괜찮아요 어 됐다 됐다 어 이거 뭔가 클릭이 상호작용 되는데가 되게 판정이 이상한거 같아요 이거 아니야? 어 자물쇠가 아 이거 뭐야 이것도 어 판정이 좀 좀 작네요 어 어 약간 그 관 고정 이은매 하나를 푼거 같은데요? 어 뭐야 돈 돈 돈 돈 동전을 얻었습니다? 아 동전은 어 이런거 어 약간 일자드라이버 대용 이런걸거 같애써 됐어 어 망치도 얻었네요 허 아니 뭐라던지가 제대로 안보여가지고 보기 힘드네 요렇게 돌려서 열고 망치 툭 툭 툭 근데 이러면은 자물쇠도 풀었고 이은매도 고정된거 해제했고 끝 아니에요? 고군분투하는 소리 고군분투하는 소리 고군분투 중요하지 뭐가 막고있나? 어 열린대 어 열린대 어 열린대 어 열린대 어 열린대 파이날리 아 그래요 에 땅에 묻혀서 게임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할로윈을 위해서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게임을 만드는데 한달을 썼구나 여러분이 그 경험을 즐겼길 바랍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은 매우 큰 도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 이것도 뭔가 영상클림 봤을때는 20분 막 그러던데 오늘 생각한 게임들이 다 원래 생각했던 원래 예정 시간을 못 미치네 자꾸 어 이러면 게임 모자른데